안녕하세요. 함께하는교회 이선학 전두사입니다. 제가 오늘 떠들서큐 진행을 맡게 됐는데 한가지 그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1시 예배가 마쳐졌는데 오늘 2시에 비전랜드에서 주관하는 양육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를 두고 계신 분들은 꼭 이렇게 참석하셔서 저희 라이브 채널에서 온라인 채널에서 진행이 되는데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의 어려움을 열심히 극복하고 계신 교회 가족을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궁동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치킨집, 닭섬, 맹주안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목사님의 순서를... 목사님 제가 맨 처음에 싹 시그널로 나오려고 했는데 버벅입니다. 꼭꼬대 꼭꼭꼭꼭꼭꼭 끼요. 오늘 메뉴는 식당 맛집 뭘 취급하는 데까? 끼요. 너무 많은 힌트를 목사님 주셨는데요 누가 봐도 닭집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십사님 오늘 또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어떤 가게를 하고 계시고 자영업하신지는 몇 년째 되셨는지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동에서 닭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2008년에 했고요 꽤 오랜 시간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저희 이름은 안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맹주환 사장님의 아빠고 맞아요, 제가 사장님 맹주환 사장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안진희 부사장님 아, 부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게 이름이 닭섬입니다 혹시 가게 이름이 닭섬이 된 이유가 있나요? 궁동에 있다 보니까 혹시나 대학생들이 닭을 먹어서 썸을 탄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미보다는요 땡땡 치킨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보다는 남편이 감성적인 이름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닭섬 치킨 아일랜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몇 년도부터 됐죠? 좀 오래됐죠? 네,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2008년에는 다른 곳에서 작게 닭집을 했고요 2010년에 닭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적에 이 프로그램을 4주짜리를 일단 시즌 1을 코로나를 안고 출발한 그런 사장님들을 모시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분을 모셨냐면 제가 워낙 닭을 좋아해요 그래서 닭을 좀 모시자 그래서 제가 치고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빈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23년을 살다가 최근에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 궁동 골목을 갔을 때 특이했던 게 닭섬이라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메뉴가 지금처럼 가로보나나 이런 거 지금 없을 텐데 그때 메뉴가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이따가 메뉴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저도 사실 아내에게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사실 처음 소개팅을 닭집에서 과한 티엠한테 처음 발견했죠 닭삼나겠네, 닭삼나 처음 발견했죠 분위기가 좋았던 은행동에 위치한 아, 그렇구나 닭집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임혜재 목사님과 정도 목사님과 현태 목사님과 지난주에, 그 전에도 자주 갔었지만 또 지난주에도 사실 들렸어요 그래서 가게를 가봤는데 정말 많은 메뉴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메뉴만큼은 우리 가게가 최고다 닭섬이 최고다 최고로 맛있다 라고 하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가 있으실까요? 저는 저희 집 닭들이 다 저의 새끼 같고 남편이랑 한 땀 한 땀 정말 열심히 만든 치킨들이라서 이게 대표적이다 하기보다는 정말 다 여러 가지 다양해서요 다 맛있다고 말하면 너무 그렇지만 다 맛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뭔가 그렇지만 부사장님 힘을 많이 쓰고 부사장님 지금 실수하셨어 새끼들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새끼들을 잡아서 판다 튀겨서 그렇게 말했구나 원래 새끼는 잡아먹어야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꼬끄대 꼬끄 그 닭도 이것도 이 메뉴판도 엄마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가보면은 인형과 메뉴판을 정말 이쁘게 닭의 섬이니까 닭들을 모조리 검색을 해서 다 갖다 놨습니다 진짜 이게 참 많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거기서 많은 메뉴들을 먹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면 까르보나 치킨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그거 두 개 더블로 시켰어요 네 맞아요 닭섬을 치면 까르보나 딱 하면 나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1년 동안 이렇게 또 준비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까르보나 소스 만들 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남편이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하지만 까르보나라고만 얘기하는 치킨이 되고 싶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개나 메뉴 추천을 정말 추천합니다 아까 우리 얘기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화면이 나오고 맞아요 지금 뒤에 계속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헌택 목사님 정도씨 그리고 선왕 그렇게 나하고 4시 갔잖아요 맞습니다 4시 갔습니다 근데 제 손은 하나 더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이 팔뚝 이거는 헌택시고 까만 거는 정도 목사님 쉼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뒤에 저희 뒤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희 손입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 저희 손을 멈출 수 없는 손 파스타랑 같이 나온 치킨인데요 로스트 치킨입니다 핑크로스트라는 로제 소스를 만든 조금 아이들이 먹기엔 매콤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네 저거 약간 매콤할 수 있어요 그 까르보나라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까르보나의 조금 느끼함을 저 치킨을 두 마리 시키면 딱 잡아주더라고요 마무리로 콜라까지 기가 막힌 조합이었습니다 근데 그 궁동에 보면은 제가 한빌라파트 살 때 가면은 거기 그렇게 외국인들이 학생들이 주로 흉대나 카이스트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닥섬에는 그 친구들이 와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한국분들이 좀 못 오시잖아요 근데 외국분들이 굉장히 와주셔서 굉장히 보다는 한 팀 한 팀이어도 외국분들은 좀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했어요 또 한국이 혹시 대화가 아니요 영어 잘하나보다 영어 영어 포기자예요 저는 당당하게 한국말을 떳떳하게 하는데 죄송해요 항상 죄송했는데 못하는 그 한국말을 열심히 번역기를 돌리시면서 뼈인지 순살인지 얘기해주시고 이렇게 주문을 하세요 순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뼈를 번역기로 저한테 발음이 안 되니까 보여주시면 이건 노 막 이렇게 하시면서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치킨은 순살이 맛있죠 그쵸? 제가 사실 또 과한 TMI인데 20대 때 별명이 발골 이선학 선생이었습니다 발골? 그 닭을 이렇게 입에 집어넣으면 뼈만 나온다고 해서 제 친구들이 신기해가지고 발골 이선학 선생님들 저희 남편도 그렇게 치킨을 좋아해서 저희가 이제 또 영상을 조금 담아봤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영상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안에 내부 또 밖에 간판 나오고 있는 저 메뉴판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엄마가 팝콘도 또 사이드 메뉴로도 정말 맛있고요 치즈도 정말 많이 주십니다 저는 기다리는 동안에 팝콘을 세 버켓 조그만 버켓으로 세 번 날아다 먹었어 편하게 드시면 아이디어 참 좋아요 계속 저 진짜 제가 추천한 까르보나입니다 아 진짜 막힙니다 그것만 많이 되잖아 그것만 네 여기까지였고요 네 정말 맛있는 집이라서 특별히 또 최근에는 또 배달도 하신다고 아 네 하셔서 뭐 준산동 저희 뭐 성도님들 유성에 계신 분들 배달까지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홀에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아니면 또 거기서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위기 완전 카페 치킨 카페야 맞아요 저 카페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 갔을 때 감사합니다 인테리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배달은 우리 사장님이 바로 네 남편이 오더바이를 샀죠 그래서 나는 자주 기도해 여러분들도 치킨을 만약에 배달을 시켜야 되면 배달보다는 발품을 파세요 배달을 시켜야 할 상황이면 맹진 맹 사장님께서 안전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하는 게 더 나고 갑자기 픽업하는 게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집사인 비루트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가족분들 중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1년을 보내셨어요 저도 아이 데리고 7살 딸이 있는데요 가게에 같이 나와서 일하는 애하고 갑자기 딸리게 하니까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가게를 하다 보니까 손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한 분 한 분이 감사해요 그래서 새로 오픈한 기분으로 정말 가게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저에게 주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마스크가 답답했지만 이 마스크로 인해서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면서 찬양도 듣고 또 찬양을 업조려도 아무도 몰라요 설거지하면서 또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힘든 건 많이 끝난 것 같아요 백신도 나왔고 시간도 많이 규제가 풀려서 이제 으쌰으쌰해서 힘내으면 좋겠고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발골 이선학 선생님이 추천하는 운동에 위치한 박성 꼭 피리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발골 이선학 선생님이 추천하는 운동에 위치한 박성 꼭 피리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